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시부모가 주는 돈만 받아 처먹고 손절시잔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손절당하게 생긴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모가 주는 돈만 받아 처먹고 완전히 연을 끄는 뒤 친정부모들만 데려다가 집들이를 시전 결국 걔 오지게 털리고 이혼당하게 생긴 완전 체며느리. 원제 친정부모님 집들이 초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상사의 자전폭언과 여러 동료들의 험담으로 직장 내 왕따 비슷한 걸 당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 억지로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결국 우울증이 오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이게 결혼하기 직전 혹은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받은 상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무시했어요. 거기다 잔소리도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 뭐냐 최소한 이직을 할 곳은 정해놓고 구해놓고 퇴사를 해야지 이게 뭔 꼴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분명 시모 본인도 저를 봤으니까 그걸 알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쉬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 이런 거죠. 저희 부모님만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이러면서 엄청 다독여주고 그래도 조만간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거다 쉬어도 된다 이러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 역시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줬고 제가 정신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도 같이 해줬어요. 안 그래도 직장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시가와에서 이러는 걸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리를 좀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평소로 물론이고 명절에도 저 빼고 자기 혼자 다녀오곤 했어요. 그렇게 시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정신과 치료도 약 6개월 정도 받으면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상처를 제법 많이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장도 바로 구할 수 있었고 9개월 후에 구했다고 합니다. 이전 직장과는 달리 사람들도 좋아해서 바로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생겼는데 최근 저희 남편이 돈이 좀 생겼다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는 빌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건물을 팔면서 수익이 생겼고 그 일부를 남편에게 지원해줬나봐요. 물론 큰 돈을 지원해준 부분은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시가에서 받은 상처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이런 걸 핑계로 다시 연락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건데 저희 부모님들 역시 매우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도 조만간 엄마 아빠 집들이 할게요 두 분 초대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남편한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쎄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딱히 다른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야 기분 탓인가 이러고 넘어갔는데 결국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거 이거 전부 다 우리 부모님 덕분 아니냐? 그래도 네가 계속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막아주고 있는 중인데 따지고 보면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만 모셔다가 집들이를 하겠다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등등등 시가 사람은 집들이를 오지 못하게 하면서 저희 친정만 그걸 한다는 게 마음이 안 든대요. 미쳤대요. 아니 근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괴롭혔던 시가 사람들과 전혀 다르거든요. 당신들 사위인 저희 남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친아들 이상으로 많이 챙겨줬고 친정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짜 설거지 하나 안 시키고 편하게 해줬어요. 또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이고 꽁 사방 참 대단하네 이러면서 자존감 막 높여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도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이니 많이 놀랍고 이게 맞나 싶으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이렇게까지 차가운 모습은 제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여하튼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집들이 하는 게 이게 나쁜 건가요? 괜찮으니까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양심 없는 아줌마. 제목이 틀렸잖아요. 친정 부모님 집들이 초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가 아니라 돈은 시댁에서 받았는데 집들이는 친정 부모님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치세요. 2번 그러니까 돈을 보태준 시부모는 못 오고 아무것도 안 해준 너희 부모만 초대하는 거 이거 염치 없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대대. 쓰니 부캐로 의심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단순히 상대 부모는 싫고 내 부모는 모셔다 집들이를 하고 싶다는 걸로 보이냐? 어? 하여간 글에 수능 국어 5등급 안에 빡대가리들은 댓글 같은 거 쓰는 거 법으로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2번 장난해? 그럴 거면 아예 받아 차 먹지도 말았어야지 이게 뭔 거지 같은 경우야? 미친 아니 그럼 이게 상대 부모는 싫고 내 부모만 모시고 집들이를 하고 싶다는 글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4번 아우 이 쓰니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남편 진짜 불효자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개 뻔뻔스럽네 와 넌 뭐냐? 2번 그래 니가 왜 왕따를 당했는지 글만 봐도 바로 알겠네 인생을 이따위로 사는데 그걸 안 당하고 베기겠냐고 이거 레알이야 이 쓰니 딱 봐도 답장 나의 완전체 같아요 직장 동료들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2번 그리 말하면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 반응이 너무 싸늘해서 많이 서운하고 놀랐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3번 그러니까 팩트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희 친정에서는 입으로만 응원을 해줬고 시댁에서는 돈을 줬다 이거네 그죠? 그렇죠? 특히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참았다라는 걸 보면 돈이 되게 부족한 상태로 결혼을 했다 이거고 거기다 친정이야 당연히 내 새끼고 내 딸이니까 거기다 결혼까지 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쉬어라 결혼도 했는데 천천히 이직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고 그 쉬면서 치료받는 동안 친정 금전 지원은 있었습니까? 없죠? 없을 거야 있었다면 당연히 본문은 네가 썼겠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일부터 그만둔다니까 그게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또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 정도면 억대 지원일 텐데 돈은 받겠지만 상처를 줬으니까 연도 끊고 초대를 하진 않겠다 하하 님은 님의 이 거지같은 뻔뻔함 안 부끄럽습니까?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살짝 모셔러 와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말은 이따위로 하니까 나 같아도 오만정 떨어진다 너 이혼당하겠네 4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 때문에 아내인 쓴이가 병원비며 치료비며 생활비 모두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남편한테 응원만 하고 금전적 지원은 님 친정에서만 한 거야 집을 사준 거죠 그런데도 님 남편은 처가 어른들을 싫어해 자기 무시한다고 그래서 죽어도 안 본데 그러면서 집들이를 자기 니네 시가 사람들만 초대를 하겠다 이건데 어때요? 보여요? 답이 나오죠? 적어도 옳고 그런 것은 알아야 어른인 겁니다 결혼 생활 10년 정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회사도 그만두었다 등등등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거 시가 입장에서 보면 취집을 넘어서 사기 결혼까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 상태라면 결혼도 당연히 미뤄야 했고 치료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없으면 최소한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만들고 결혼했어야죠 지금 이게 결혼하고 발병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5번 이 정도면 전 직장 동료들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누가 후기를 좀 써주면 좋겠네 6번 하나만 물어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참고 다녔던 직장을 왜 결혼을 하고는 못 참고 바로 그만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7번 쓴이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 이유 지비 몰라 아이고 취집했다는 소리를 참 길게도 쓴다 탱 9번 아니 지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자기 부모님이랑 왕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잘 막아줬다며 남편이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남편은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자기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어? 뭐? 남편 반응이 서운하다고? 야 진짜 그지 같다 10번 그래요 그럼 님은 시가에서 받은 돈 전부 다 돌려주고 니네 뭐 친정 부모님 집을 팔아가지고 아파트에 사면 그러면 집들이 해도 됩니다 염치도 없고 뻔뻔해가지고 전 직장에서 왕따 당한 거 맞죠? 뻔해요 11번 아니 님 내가 아파트에 입주한 거 그거 시댁 도우미잖아 그런데 그런 시댁은 안면 몰수하고 살면서 친정 부모님만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새집 들어간 걸 축하받겠다고? 미쳤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던가 이게 뭔 개짓거리야 12번 아들이랑 결혼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우울증으로 일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내가 시부모라 해도 당황하고 놀랍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거기다 미안한 마음은 아예 하나도 없고 친정 부모까지 솔직히 말해봐요 니네 부모도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중이죠? 추가 댓글들 다 읽어봤는데 지금 오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어이가 없지만 일단 해명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와 연은 끊었으면서 시부모가 주는 돈은 좋다고 넙죽받아 처먹느냐? 아니요 저는 그 인간들에게 돈을 받고 싶다는 생각 진짜 아예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준다는 걸 안 받을 이유가 뭐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받자 이러면서 빠득빠득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돈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대출을 껴가지고 산거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취집을 했다? 아니요 이거 진짜 절대 아닙니다 퇴사 후 집에서 신 거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9년도 아니고 바로 새 직장 구해가지고 지금은 남편과 비등한 게 벌고 있습니다 딱 9개월만 남편에게 의지를 한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본문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안 써가지고 다들 크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쭙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모시겠다는 게 그렇게 못할 짓이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시부모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너무 억울해요 댓글 1번 이건 뭐 양심도 없고 집이 모르는 그런 악인이네요 뭐가 됐든 결국 시댁 돈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받기 싫어 죽겠고 정말 억지로 받았다 해도 시댁에서 돈 받은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받기 싫은 시댁 돈 보태가지고 그 시댁이 준 돈 덕분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면서 보태준 시댁은 쏙 빼먹고 친정 식구한테만 축하를 받아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인드입니까? 내가 쓰니라면 민망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안 꺼냈을 거고 친정에서 먼저 아이고 집들이 하자 이런 말을 꺼내도 마찬가지 내 손에서 잘났을 겁니다 그런데 님은 되레 남편을 원망하고 서운했다? 참 놀랐군요 조만간 이혼하겠네요 2번 우리 부모님은 죄가 없잖아요 이지랄 아니 그럼 시부모는 뭐 죄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일 그만두는 온전치 못한 며느리 뭐 이쁘다고 나라면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내미도 미워가지고 돈 안 줬을 거야 대댓글 솔직히 취집한 게 맞고 사기 결혼이라고 욕을 처먹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되레 적반하장이네 참 놀랍다 2번 아니 본문글에선 큰 돈 지원받아서 고맙다라고 했으면서 추가글은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니라니 이거 뭔가요? 님 정신이 아직도 막 오락가락 온전치 못하다 이건가요? 3번 와 이런 개그지같은 넌시는 정말 개 오지게 싫다 9개월 정도만 의지했다구 이지랄 4번 글쎄 추가글을 봐도 네 부모만 부르겠다는 건 인간 쓰레기 완전 개그지같은 경우가 맞는데 아니 애초에 시가 돈이 들어간 그 아파트 말이야 소름끼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얼마가 들어갔든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들이 준건데 그 아파트에서 꼭 살고 싶은가 보지? 친정식구 축하까지 받으면서 말이야 흠흠 뭐 계획에 성공했으니까 파티라도 열겠다 뭐 이런건가? 5번 추가보니까 확실히 알겠구만 이거는 왕따를 다한게 아니고 인성이 개그지같아가지고 사람들이 피한거에요 6번 아니 됐구요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하라니까요 시부모 얼굴 보는건 괴로운데 시부모 도움으로 옮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건 친정부모를 초대하고 싶을만큼 오지게 신나느냐 이거 말이야 대답하라고 7번 니가 왜 왕따를 당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8번 모순이죠 그렇게 싫었으면 물론 시부모가 잘못한게 있고 없고 떠나서 그렇게 싫었으면 안보고 돈도 절대 안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은건 받아쳐먹고 싫은건 안보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거죠 그리고 남편 반응이 얼음처럼 차가웠다는걸 보니까 조만간 그 시기한 후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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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